자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바로 오버워치 여러분 트위치에 포인트 도박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포인트 도박 기능이 생겼어요 한번 나도 해볼까? 이번 경쟁전에서 이길지 질지 뭐야 매니저님들은 채널 예측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자 매니저 떼드릴까요? 잠시만 매니저 떼드릴까요? 도박하고 오세요 뭐야 패 개맞네 이 사람들 날 이렇게 못 믿는다고? 아 첫판이라서 내가 첫판이 좀 난접하긴 해 와 지는 사람 거 와 이거 지는 거 건 사람 꽤 많네 와 당신들 내가 그렇게 아 애니 연습 안 하는데 아 애니 연습 안 하는데 지는 거에 건 사람들 때문에 해야겠어 애니 연습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투시피야 싸하다 싸하네 투시피네 투시피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맞아 일단 하나무라가 아닌 거에 감사를 하자 B에서 막죠 검정 야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야 야 타쿤 아 내가 좀 거쩡거쩡 한 번만 이 사람들아 아 이거 좀 많이 아닌 거 같아 이거 좀 많이 아쉽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에 건 사람들 끝난 게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못 믿어요? 한 번만 믿어봐 저 이번 사람들의 입꼬리를 내가 내려가게 하겠어 거점 뒤에 야타? 거점에 야타 거점에 야타 식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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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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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남겨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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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н다 바로 시간 남겨야 된다 와 남겼다 으아! 빡세! 왜? 이길 수 있어! 야! 1번 무시해? 지지요. 이거 뺄 때 그렇게 뒤로 빼지 말고 왼쪽 방으로 빠주세요. 나중엔. 지지요. 졌다! 이건 어쩔 수 있지. 첫 판은 항상 이래. 13만 1200 채널 포인트를 보상으로 드린다는데? 예치 완료. 페이입니다. 자, 몇 먹었냐? 얘들아? 즐겁냐고요? 내가 2번인 거 다 봤어. 7명한테 13만 채널 포인트를 드렸다는데? 야, 13만원. 와, 쏘쏘님. 86,810포인트 걸었어. 와, 너무하다. 걸만 했어. 근데 내가 첫 판이 항상 승률이 안 좋았거든. 다시? 다시 해볼까? 다시 투표를 해볼까요? 예측 해보겠습니다. 아, 기다려봐. 몬스터 좀 갖고 올게요. 몬스터가 저를 몬스터로 만들어줘요. 몬스터 화이트. 스폰서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몬스터 가져왔고요. 어디보자. 승리가 68%, 패배가 32%. 와, 승리가 많네. 이번 판은. 근데 이길 때가 됐긴 해. 어제도 막판 졌거든. 2연패야, 지금.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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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이거 뭐... 음... 멤버? 음... 나쁘진 않아. 신기한 희귀종 한 마리가 있긴 해. 희귀한 캐릭터가 있어.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저거 저거. 점프하는 거 봐. 정말 귀한 캐릭터네요. 리더 원. 컷. 5대5에요. 부활하겠다 상대는. 이거 뺐다가 왼쪽으로 이동해줄게요. 왼쪽 이층으로 이동할게. 나 이거 왼쪽으로 좀 벌려줄게. 야타 보는 중. 걷자면 야타 혼자. 걷자면 야타. 주유소환으로 야타 들어갔다. 얘들아 나 왼쪽으로 벌리고 있거든? 주유소환 정리하자. 얘들아 주유소환. 들어와. 시그만 잡자. 키에 볼. 볼 반피. 볼 뒤에 있어요. 오면 말해드림. 안 붙여요. 볼 감차. 볼 원. 유도 장면. 유도 훅. 유도 원. 유도 반피. 야 뒤에 뭐있다. 뒤에 시그만있다 얘들. 확인 확인. 시그만 보러 가는 중. 보자에 있는 거거든? 뒤에서. 뒤에서. 상대가 없다 시그만. 컷. 왼쪽에 볼 돈다. 왼쪽을 대놓고 볼 돈다. 고점의 볼. 거기 힐한데. 힐막. 정권님 거기 휠 박스 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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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훅 트레야야 관점 혼자있는데 이거 야타도 정면 2층 끝에 관점 장리부터 해줄래요? 정면 2층에 야타 프리들 브라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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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런 음 패배 건 사람 있나? 패배에 누가 13만 걸었지? 정수 0 대 0 공수 변경 공수 아직 모른다고? 이젠 알아 개굴츄 본지 3일차 개굴츄는 항상 두번째 판에 이긴다 그런 공식이 있었군요 저에게 첫판은 지고 두번째 판에 항상 이겨? 나도 사실 이거 방송 키기 전에 미라제님 방송에서 패배에다가 8천 걸었는데 17,000 먹었어 맛있더라 방역을 펼쳤다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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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냐? 거신다 정크 이걸 정크일 때를 거네 대정신이 아니네 리얼 정면의 정크 자리야 왼쪽 2층에 시그마 있어요 자리야 잘못 빠진 아 왜 오른쪽에서 시그마 한 번 깨는 중? 한 발.. 이거 왜.. 시그마 방벽 별로 없다 시그마 강차? 살리고 올게요 아깨 아깨 아이고 이거 뺄게요 저 오른쪽으로 벌릴게요 크게 오른쪽으로 크게 벌리는 중 오른쪽으로 크게 벌렸어 나 상대 뒷자리 먹었어 얘들아 나 상대 뒷자리 먹음 자방 빠짐? 아니 주방 빠짐? 얘들아 차례가 나빌어 차례가 자방 빠짐? 자방 빠짐 자방 빠짐 차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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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위도 보러 갈게 나 이거 살려고 갈게 그쪽에.. 얘 저.. 이거 야타봐 야타봐 야타 왼쪽 2층 야타 왼쪽 2층 벌리는 거 봐봐 야타 왼쪽 2층 벌리는거 좀보야 얘 안 떼어 베라 존버하고 있는데 야실건 다 어어 이게 안돼? 어? 상대 타이어 빠졌고 이거 오른쪽으로 벌린다 나 오른쪽 돌아줄게 야 골이 1대1 거는데? 골 반피 위도, 위도만 피 챙겨보자 이거 챙겨보자 정서공의 어그로 많이 끌 것 같은데 어.. 이쪽에 어그로 많이 끌 때? 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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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어.. 쿵 두개 뺐다 골 뒤에 이거 죽으면 살릴게요 위도 컷 나 뒤잡았어 야타야타 왼쪽 2층에 야타 시그마 이거 주유도 2층에 부족하고 나 버티는 중 살게 살게 나 빠져라 빠져라 나 왼쪽길 막을게 얘들아 아무리 시그마 거든지 아무리 시그마 주유도 안해 주유도 안해 확인 확인 시그마 왼쪽 2층에 정폴렁 맞아요 왼쪽 2층에 트레 주유도 위에 트레이랐어요 조심 상대 살아났다 시그마 상대 살아났다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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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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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줄까? 예측 완료